오빠 전기쟁이 아파트 전기실에 근무하는 전기초보라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먼저 V12, AC부, 전동기 조작 패널 등에 있는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를 교체할 시 주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특고, 고압반 시험단자대 PTT, CTT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작정 계기 단자대에 연결되어 있는 선로를 분리하여 교체하면 되는 것인지, 또 전동기 조작 패널 등 주의사항과 교체 방법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전기통전 중에 해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AC부 패널에 있는 누정경보기 교체 시 주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경보기 회로 단자대에 연결되어 있는 ZCT를 경보기 단자대에서 선로를 그냥 개방해도 되는 것인지, 또 무작정 교체해도 되는 것인지 주의사항과 교체 방법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배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을 곳이 없는지요. 수배 전반 기기들 사고 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개정기 및 차단기 결선 등 직접 만져보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위 왼쪽 그림이 BTT, CTT 사진이며 오른쪽 그림이 평상시 모습입니다. 위 왼쪽 그림이 BTT 개방 모습이고 오른쪽 그림이 CTT 단락 모습입니다. CTT는 CT측만 단락시키면 되지만 잘 모를 경우 아래 위 모두 단락시켜도 됩니다. 단, 개정기 시험에는 CT측만 단락시키고 개기나 개정기 교환 시에는 모두 단락시켜도 됩니다. 위 왼쪽 그림이 BTT, CTT 고리이고 오른쪽 그림이 BTT, CTT 앞부분을 꽂았을 때 모습입니다. 위 그림이 BTT, CTT 앞부분을 뽑았을 때 모습입니다. 통전 중에 BTT는 개방하시고 CTT는 단락시키면 됩니다. 통전 중에 BTT, CTT를 만질 경우 앞부분을 뽑아서 외부에서 조립 후 끼우시기 바랍니다. 코자 넣고 만질 경우 감전 또는 CT가 개방되어 오크크히 동작할 수 있습니다. 포바도 맨 아래 그림처럼 회로가 자동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전 작업의 경우는 BTT, CTT는 건드리지 마시고 개기나 개정기를 교환하시면 됩니다. 누전 경보기는 조작전업만 감전되지 않게 조치를 취해놓고 교체하셔도 됩니다. ZCT는 통전 중에 개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술 교육 중에 개정기, TLC 등 완전히 분리시켜 교육하는 곳은 있어도 계기 교환이나 수배 전반 시킨스를 직접 만지면서 교육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가서 근무하는 방법 외계기, ACV, VCB의 조작, 컨트롤을 교육하는 곳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